3인 Democracy 각자 한 명씩 오늘 보니까 뒤에 유니폼에 이름도 박았는데 이름까지 다 보여주면서 인사반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러데이의 도서함力을 맡고 있는 anx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러데이 기웅복장 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러데이 청순래터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말랑이 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의 유미유미 귀요미 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에서 카리스마 헴째를 맡고 있는 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에서 귀여... 아 죄송합니다 세러데이 너무 예쁘죠? 너무 잘하죠? 오늘 슈퍼매치에 왔는데 우리 FC서울을 응원하러 왔잖아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러데이가 오늘 FC서울을 열렬하게 응원하러 왔거든요 오늘 FC서울이 꼭 우승하기를 세러데이도 단절히 바라겠습니다 FC서울 화이팅! 그럼 세러데이가 FC서울하면 우리 다같이 화이팅하는 거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FC서울 화이팅! 와 좋아요 오늘 세러데이가 개인기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설마 그냥 가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안 가려고 했죠 저희가 춤이랑 간단하게 노래랑 랩트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안 나오면 안 하는 걸로 아 그럼요 박수 안 나오면 안 하는 걸로 좋다 좋다 그럼 춤 먼저? 네 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